한국국토정보공사 여기 맛집이 있습니다 아이고 여기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형님하고 형수님 오면 맨날 제가 잘 사먹네 여기 어묵 어묵양 역시 양념간장 찍어서 먹고 호떡 어묵도 드세요 어묵도 한번 제가 국물을 좀 먹고 가야죠 아 야 이게 아 아 아 아 아 2개 먹을 수도 있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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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인심 좋기로 소문난 우리 사장님 사모님 하여튼 대단하십니다 아 아 오늘 대박 나시고 형님 형수님 건강하십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수짐합니다 아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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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아 아 아 아 이렇게 또 아 아 아 아 잡은거 잡은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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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골뱅이도 있고 또 다슬기야 다슬기 하여튼 많이 파시고요 새가님 대박하십쇼 안녕하십쇼 아 진짜 입맛 따시는 딱 살찌기 좋은 계절입니다 저는 여기 오면은 눈 눈으로만 봐도 아따 이 꽃게 무침 이야 그냥 탱글탱글 속이 그냥 꽉 찼네요 뭐 낙지젓 오징어졋 또 어리굴젓 음 또 여기 반차지 아이고 맛있겠네 파지 파김치 뭐 야 고추 이렇게 장아찌 깻잎 장아찌 없는 것이 없네요 어쩜 장기장은 빨리 왔나 또 여기 이렇게 아따 홍어 홍어무침도 기가 막힌 돈 떨어져고 왔다고 사장님 많이 파시죠 돈 떨어져어 돈 내가 잘 왔어 안녕하세요 어머니 잘 왔어요 예 아침 식사는 드시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그니까 아니 그니까 이야 머우가 진짜 좋네 머우 좋고 좋네 치도 산에서 뜯은 거고 그니까 머우가 이야 진짜 진짜 싱글싱글하네 이거 쥬나물이죠 네 지금 이제 벌써 이렇게 컸어요 아 아따 이게 산에서 뜯은 산에서 뜯은 산에서 뜯은 이게 저깁니다 네 맞아 이렇게 치나물이야 이거 진짜 약입니다 약 장계장날 산에서 뜯은 치나물도 있고 이건 돌미다리 돌미다리 간에 좋은 돌미다리 이야 기가 막힙니다 돌미다리 이거 또 땅뚜루 몸에 좋은 땅뚜루 땅뚜루 간에 좋고 또 하여튼 혈관에 좋고 위에 좋은 이야 이게 봄나물입니다 여긴 또 달래도 어머님이 가져주시고 또 쪽파도 가져주시고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어머님 준비하시라고 하여튼 오늘 싹 파시고 네 대박나십쇼 또 옆에는 이렇게 이쁜 꽃이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프리지압꽃이요 네 아따 이쁘다 프리지압 예쁜 프리지압꽃도 있고 생강 봉동생강이죠 이게 봉동생강 진짜 우리 사장님이 농사주소 가주시는 먼저 유튜브에 잘 올라가고 좋았어요 네 생강 제가 유튜브에 한번 잘 올렸어요 아유 아유 하여튼 오늘도 대박나시고요 네 건강하십쇼 네 감사합니다 네 장계 장날 전동시장 풍경입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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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arden 아유